보시게 되면 병리과, 저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병리과 전문입니다. 조직검사와 세포검사, 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보고 암을 진단하고 유전자검사를 판독하면서 항암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가운데 언급조직검사를 통해서 종량의 악성, 양성평가, 암의 전의유무, 절제연의 암의 유무 등을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원래 제가 외과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에 입학했습니다마는 손이 넘어서 둘러서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서 병리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외과의사는 의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머리, 성실함, 적성, 타고난 손재주, 체력, 따뜻한 마음, 냉철하고 빠른 판단력 등등을 다 겸비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필수료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소수의 귀한 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귀한 사람들인 거죠. 외과의사 분야 이런들 명의들이라는 분들은 정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자산인 겁니다. 이거를 몇만 명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가 이렇게 명의가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했던 것이 지난해에 교통사고로 이룬 부위의 사고로 떠났던 이 주석준 교수지 않습니까? 흉부심장혈관외과. 서울 아산병원에 점심 잡수시오다 여러분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심장혈관 흉부외과에 수천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외과에서 한 사람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에서 돌아가셨네요. 임청교수 두 분이 다 임청교수는 57세고 그다음에 주석준 교수는 다 50대 중후반이니까 한참 활동할 때네요.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런 비행기도 다 이러면서 동원해 가지고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네요. 이런 외과의사들이 굉장히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아주 귀한 그런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오래전부터 소아과 오픈런 사태를 보면서 저도 소아과 의사가 될 수 있으면 좋았겠다. 다시 과를 선택할 수 있으면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외과를 포기하고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과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필수 의료에 대한 로망이 마음 한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의학 드라마에서 생명유독한 환자를 살린 외과의사를 보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제가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마음을 아내에게 너지시 이야기하니까 손살이를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세상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병리과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병리과도 전공의 지원일에 만년 미달인 비인과입니다. 그래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지 않으니까 그나마 낫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의료사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병리과 여러분 전문의께서도 이 사태가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질려버린 의사들의 마음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잘못된 의료 시스템, 숙가체제 같은 것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한국의 의료가 완전히 바뀐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전문가들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면 대략 어떤 식으로 상황이 나아가게 될지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의료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병리과 전문의 입장에서 변화되는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면 그러면 지금 의료전달체계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의료시스템이 엉망칭창이 되더라도 암진단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암은 꾸준히 일정 비율로 진단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해마다 검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암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수술 담당하는 의사는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암을 진단받은 분들이 과연 제때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저는 전국에서 검체를 수거해서 진단을 하는 수탁검사 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병리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검체를 보내는 병원은 2차급 이하의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여러분들 그런 검체 의뢰가 이렇게 오니까 전체 상황을 여러분들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최근은 대학병원의 교수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사직해서 대학병원 검체도 저희에게 넘어오는 실정입니다. 2차급 병원에서 전에 보내지 않았던 큰 수술 검체도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3차 진료기관에서 마땅히 다루고 왔던 그런 대형 수술들이 2차 진료기관을 넘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까 중증 질환자가 대학병원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2차 병원까지 다 넘어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우리가 지금 완전히 병리과 관점에서 그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사건이나 현상을 볼 때 단 각도에서 점검을 이렇게 여러분들 수집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차 진료기관에서 중증 질환자가 마땅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2차 기관으로 계속 뭡니까 전원되고 있는 3차 진료기관들이 그걸 다 담당을 못하는 겁니다. 2차급 병원에서 전에 보내지 않았던 큰 수술 검체도 자주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래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많이 봤던 최장암 수술 휘플 수술 검체를 10년도 더 지나 최근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외과 수술 중에 가장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휘플 수술을 대학병원에서 못하니까 2차 병원에서 자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전문의가 되고 나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냥 일어난 사실을 사실대로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보는 거죠. 대학병원이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중증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나 정말 2024년도의 의료사태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그냥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오래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던 검체 조사도 전문기관으로 보내고 있고 외과 수술 가운데 가장 큰 수술이 2차 진료기관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귀한 정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크게 바뀐 부분 가운데 하나는 소신 진료는 많이 사라지고 방어진료 신뢰가 환자하고 의사사회는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된 거죠. 아무튼 한국 사회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은 과학하는 태도 합리적 사고 인과적 사고 이성적 사고 이런 부분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